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아들의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도보건당국은 설 연휴 이후 일시에 등원과 등교가 이뤄지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주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 달 6일까지 어린이집 470곳에 대해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한창일 때 도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전주 한 곳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가 설 연휴를 계기로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의 경우 백신 접종은 물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도 아니어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 청소년들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일부분은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또 현재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도 18세 이상의 경우에 적용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백신 및 치료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령층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주시가 다음 달 6일까지 어린이집 470곳에 대해 휴원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주시는 10세 이하 유아들의 확진자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그런 확진 발생 수에 따라서 6일을 넘어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이전 해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만 아이를 돌볼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 체제로 전환합니다. btv뉴스 유철미입니다.